XSFM입니다. I, D, W, K 언론은 종종 플랫폼의 역할을 합니다. 건널목 놓기 어려운 곳에 육교를 설치하면 다치는 사람과 동물이 확 줄어들죠. 자살보도 준칙을 언론사들이 잘 지키기 시작한 이후에 떨어질 것 같지 않던 한국의 자살률이 내려갔습니다. 미디어가 메달 경쟁 순위 경쟁을 최대한 덜 노출한 이번 도쿄올림픽. 여느 때처럼 시민들이 열심히 지켜봤지만 실망하고 분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식들이 잘하면 문제 안 생길 일이었다는 가정이 힘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구 대표팀의 강백호 선수가 폭염 속에서 패배 직전의 절망과 싸우고 있을 때 야구 선수들이 흔히 바이오리듬과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껌을 씹는 일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동원해서 비난한 기자 여러분 너네들은 정말 XX들입니다. 아주 XX들입니다. 야구 선수가 껌을 씹는 거를 비난을 해요? 다른 스포츠 저널리즘하고 또 다른 것이 야구 기자들 특유의 고약한 성적의 평균치가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선수들하고 구단을 자기 앞에 줄 세우려는 욕망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1년 365일 껌 씹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껌을 씹는 걸 그렇게 많이 보면서 그렇죠. 늘 야구 선수들은 껌을 씹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 좀 잘 들어라. 내 말 좀. 이런 버릇인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법규 선생님 음해하던 시절의 저널리즘 수준과 나아진 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을 대하는 저널리즘에서 심각한 옥에 튀었습니다. 아주 XX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진심으로 한국 야구의 퀄리티를 걱정하는 놈들이었다면 너네는 유소년 야구의 저변과 환경, 폭력 방지와 학습권 보장 같은 문제를 돌보고 취재하는 데에 쉼없이 평생을 바쳤어야 됩니다. 근데 너네들 한 XX 있나요? 읍잖아 XX이더라. 이번 뉴스 라운드업은 짧습니다. 김민아가 말이 길어질 것을 대비합니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너무 길죠? 노조 이름이 길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줄이면 한국노총 택배노조입니다. 한국노총 택배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회의실에서 송영길 대표와 작업환경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당 대표를 택배노조가 만났다는 기사 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은 현장에 화장실이나 휴게실 같은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정수기나 선풍기조차 없어 작업현장이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용만 보면 그냥 아 택배노조가 앞으로 들어올 노동자들을 위해서 소소한 것들을 요구하는구나 따뜻한 사람들이다. 이 정도 요구는 여당이 들어줘야지 하고 지나가기 쉬운 뉴스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간담회에 참여한 주체가 하나는 여당 하나는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입니다. 저 자식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싶으신 분들은 421회 목요일 순서를 들어보시면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이 싸우고 있던 업계의 후발주자로 들어온 다음에 사실상 각 회사의 경영진들과 맺어서는 안 되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는 노조를 파괴하는 생태계 혼란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리죠. 올 봄에 임종린 지회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물론 예전부터 알기는 했지만 이 SPC가 뭐 그렇게 똑똑한 기업이라고 이걸 혼자 할까 한국노총의 다른 본부에도 이런 짓을 많이 하고 다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전문적인 뉴스타파가 이미 이 분야에서 올 초여름에 특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택배사장님이 노조 가입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뉴스타파에 입사한 박상희 기자의 단독입니다. 내용은 그 안실 421회와 복사한 듯 똑같습니다. 중간관리자라고도 볼 수 있는 택배대리점 소장님이 민주노총 연맹원한테 탈퇴하고 한국노총에 가입하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가입 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내밉니다. 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가입을 해봤더니 별로라서 탈퇴하고 다시 민주노총에 가입한 기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사님한테 소장님이 전화해서 폭언을 합니다. 그 소장님은 한국노총 소속이 아니잖아요. 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우린 알죠. 기사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을지에 더불어서 소장님이 윗선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을지도 우린 예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노조를 키우고 나서 한국노총 노조는 노동자들이 원하는 거 하나 해줄 때마다 회사가 원하는 거 두세 개씩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서 이제는 여당 대표도 만납니다. 독버섯 같죠. 그리고 이게 저는 읽으면서 되게 이게 뭐지 싶었던 게 우리가 택배노조와 사회적 합의의 논의 내용을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합의의 논의 내용과 상관없는 얘기를 여당 대표실에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분류 작업. 언제부터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되느냐. 대체 인력은 누가 월급을 주느냐. 대리점이 주느냐. 본사가 주느냐. 이 중요한 문제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름다운 지구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상당 부분 노사정의 문제는 민주노총이 노력한 바도 있고 합의가 좀 많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기업들이 많이 그걸 깼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게 노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를 거뒀어요. 제가 왜 한국노총을 생태계 혼란종이라고 표현했는지를 이해해 주시길 진심으로 말해요. 이 사람들이 대놓고 파울을 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입니다. 조항이 없다면 법의 신설이 시급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해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민주노총 총연맹이 지금 매우 미련하고 게을러 보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있으면요. 심각성을 인지했으면 좋겠고요. 인지하고 있겠죠. 다음 보시죠. 영국 소식입니다. 가디언지가 영국이 연말까지 2억 천만 회분의 백신을 비축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참 모자란데요. 영국 인구는.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총 4억 6,700만 회분의 백신을 주문했고 인구가 많이 늘어날 모양인가봐요. 4억까지요? 플라나리아도 인구로 쳐주기로 해서 계속 자르고 있겠죠? 1800년대도 이 정도까지는 안 됐겠죠? 대형제국 시대도요? 그러니까요. 대형제국 시대면 차라리 이해가 됩니다. 온 대륙에 다 백신을 퍼뜨리겠다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올 연말까지 3억 6백만 회분을 납품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순전히 브리튼 섬에 사는 사람들. 네. 일부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아일랜드로 죽였죠? 네. 죽인 죽였죠. 네. 영국에서 전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취약계층에게 부스터샷까지 접종을 한다고 해도 필요한 백신의 양은 9,500만 회분입니다. 관련된 다른 뉴스들도 한번 좀 돌아봅시다. 하나의 국가도 아니고 유럽연합이 지난달 말에 아스트라제네카를 협박했습니다. 제가 봤을 땐 협박입니다. 그런 단어를 언론회사에서 보진 못했습니다. EU와 맺은 계약대로 백신을 공급해라. 근데 그 조항을 보면 일정이 엄청 빡빡해요. 사실상 우선 공급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내건 조건이 재밌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럽 내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물건을 수출 안 하겠다. 기업의 생산품을 수출 못하게 하기 위해 한국을 폐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다르게 해석해볼까요? EU 바깥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동안 우리의 생존률을 충분히 높여주지 않으면 EU 바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죽도록 보장하겠다. 라고 말하면 EU의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할 거면 마스크나 잘 쓰고 거리두기나 잘 할 것이지 거기 사는 사람들 잘 그러지 않죠? 이런 사람들을 워킹데드의 세계관에 갖다 놓으면 보통 첫 시즌을 버티는 인물도 드뭅니다. 저기죠. 좀비로 나오죠. 연대도 할 줄 모르는데 자기 몸 건사할 줄도 모르잖아요. 미국은 전세계 코비드 백신의 4분의 1이 넘는 양을 생산합니다. 30% 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적지 그걸 수출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특별한 외교의 경우에 그냥 좀 준 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 이웃에 있는 캐나다는요. 총리가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던 작년 여름에 모든 나라에 공평하게 백신 보급을 하자는 주장을 담은 글을 직접 써서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총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아마도 여론에 밀렸을 거라 믿고 싶은데 결국 1년이 지난 지금 캐나다도 전 국민이 다 맞을 양의 두 배를 확보했습니다. 죽음 앞에 인류애가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많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늘 말하듯이 모두가 안전하게 살지 않으면 위생과 안보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나라들은 외교의 측면에서 분명히 고결함을 내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백신 접종 속도는 OECD 국가가 OECD 국가 아닌 나라들보다 최대 20배가 넘게 차이 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국내 정치가 국민들을 끌고 가는데 실패하다 보니까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확진자하고 사망자가 느는 경우가 대다수죠.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유치합니다. 배부르고 등따순 사람이 상스럽게 다른 사람들 밀치면서 안전가옥에 먼저 들어가다가 가는 길에 죽는 그림. 이런 못떼먹은 백신 경쟁에서 발걸음을 대부분의 국가들과 맞추면서 조금 늦어지는 거.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매일같이 써내는 기사 제목들처럼 한국 국민들이 정말로 이게 화를 낼 일일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기자들은 국민이 저력 그 자체라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보다 여전히 피해가 적은 한국의 상황을 한국에 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무원쟁이들만 외롭게 계속 욕먹게 두지 말고요. 백신 이기주의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최대한 한국 내에 많이 퍼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 정치노름인 게 정부에서 정치노름인 게 제가 지난번에도 뉴스라카이브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은 지금 백신을 확보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델타 변이와 같은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이유가 백신으로 난장판을 버려도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변종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죠. 함께 사는 가치를 어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입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날 다음 날이네요. 사실 여기서 끝나도 되는 뉴스예요.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겸재가중처벌법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네. 특경법 가중처벌법 대상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혐의들이 있죠. 회계부정이나 프로포폴 투약 혐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이 건에 대한 예측을 틀렸습니다. 첫 번째 원인. 제 소스가 틀렸죠. 다른 취재원을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실기했나 다시 한번 뒤져봤는데 다시 뒤져보니까 사면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원래 봤잖아요. 그 기사들. 그렇죠. 당연하죠. 그때는 헛소리하고 있네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다시 행간을 짚어보면 사면은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가석방은 된다는 걸 알고 있었나?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흘린 거지? 흘렸다면 뭐가 필요해서 가석방이 된다는 걸 흘린 거지? 근데 이게 소문이 미리 나면 시민단체가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아직도 궁금증 풀리지 않은 건 많습니다. 네. 아무튼 기왕 본 김에 보도를 좀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일단은 심사가 있던 전날에는 엄청 많이 나오다가 가석방이 결정된 다음 날부터 언론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 단어가 있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입니다. 여기에서 허가를 결정하죠. 네. 장관은 그걸 승인합니다. 네. 우리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서도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기 쇼샹크 탈출. 아 그렇죠. 도장 찍어주는 사람. 네.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가석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장관은 그걸 승인해 줍니다. 근데 가석방이 되고 나니까 스포트라이트를 옮기기 위해서 실제로 일을 한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단어를 언론이 싹 쓰지 않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회의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국내 언론에는 분노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만 나오니까 외신을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리기 위해서. 블룸버그의 기사를 보면 가석방이 대통령의 동의가 없이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으니까 덜 위험해 보였을 것이다. 차기 대선에 방해가 되면 안 되고 거기에다가 본인의 정치적 유산도 지켜야 되는 가치는 서로 다르니까 딜레마가 있고 그런 딜레마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적당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가석방 후에 취업 제안도 풀어줄 거냐는 질문에 논의 안 했다고 했죠. 그게 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에 정식으로 복귀하는 그림은 안 만들어주겠다. 3연 정도의 선물도 주지 않겠다. 과거 민주정부하고 다르게 이렇게 해보겠다 정도의 메시지도 넣고 싶었겠지만 일단 진보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고요. 국내에서. 보수는 그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횡령 배임 징역형을 받은 죄수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형이 종료되면 취업 제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복귀하고 싶으면 법무장관의 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정부하고 법무부는 그동안 신문기사를 읽다가 좀 쫄았던 것으로 보이죠. 자꾸 여론이 이재용 사면으로 쏠리고 있다는 기사를 우리의 반려기자들이 하루에 수백 개씩 쏟아내니까. 그럴 때는 이제 주인공이 된 입장에선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무시하고 싶은데 그게 진짜 여론인데 우리가 무시했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듭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게 정치인데 재벌 좋아하라는 시장주의자도 보수 정권만큼은 아니지만 청와대 여당의 내부에도 꽤 있습니다. 그들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겠죠. 저는 당장 이광재 의원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번 결정을 소개를 하면서 혹은 21세기 들어서 종종 영어권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을 소개하면서 삼성의 사실상 지도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이 사실상 지도자라는 말은 보통 김정은한테도 많이 붙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테크기사에서 말이죠. 팀쿡 이야기하고 리사수 이야기하면 그냥 CEO라고만 하면 되죠. CEO니까. 주식도 좀 있지만 어쨌든 이사회가 고용한 리더. 그런데 이재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인에겐 익숙한 후계자라는 개념이 있죠. 그런데 그건 오늘날의 기업에 익숙한 해외 언론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독자들한테 주술적인 혹은 씨족사회적인 느낌을 주는 재벌 오너. 그래서 진짜 언어도 아니고 견제장치도 사실상 없는데 사회에 대한 장학력만 겁나 센 이런 존재를 설명하는 게 서양 사람들에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설명하기 어려울 때 쓰는 사실상 The Facto라는 말을 이재용을 이야기할 때 종종 씁니다. 이게 한국의 오늘날의 모습들 중 하나입니다. 썬오버 삼성. 설명될 것 같은데요. 사면 소식을 듣자마자 주식을 쳐봤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시 집어넣으라고. 주겔러는 이성적이에요. 마지막 뉴스 보시죠. PD수첩이 10일 국정원에서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PD수첩은 풀버전을 바로 유튜브에 올립니다. 지금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직 국정원 공작원의 제보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의 국내 독도 및 위안부 문제 관련 시민단체의 정보를 극우단체에 넘겨줬다는 이야기. 일본 극우에 넘겨줬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 극우단체가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활동을 방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거죠. 또한 이 극우단체를 국내로 불러서 국정원으로 불러서 북한 정보를 브리핑해주고 의전을. 국정원에 불렀다. 국정원 안으로 불러서 북한 정보를 브리핑해주고 의전을 수행한 사실을 제보했고요. 밥 사줬다. 밥도 사주고 안보관광도 시켜주고. 안보관광 시켜주고. 한식을 잘 먹으면 한식 주고. 아니면 일식 대접했다. 네. 뿐만 아니라 극우단체에 속해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을 통해서 이 극우단체를 지원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자, 어려우시니까 안 보셨으면 다시 설명해야죠. 한국의 국정원 직원이었던 예전 우리나라 국군의 장군 출신의 인사가 지금 일본 극우단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홍형 할 때 그거 홍형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성갑이죠. 누군가에게는. 홍형!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극우단체를 성장시켰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원을 받은 인물은 일본에서 아베의 측근으로 영향력 있는 극우 인사인 사쿠라이 요시코입니다. 피지수첩에서는 한일 위안부 협정 당시에 국정원과 사쿠라이 요시코가 위안부 협정에 관여한 정황을 밝혔습니다. 박근혜에게 정규제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베에게 사쿠라이 요시코. 정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극우단체 인사인 주제에 아베랑 직접 가서 담아도 하고. 영향력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군부 정권 당시에 한국과 친한 일본의 인사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친한 인사라는 단어를 쓰죠. 안 보실 분들을 위해 살짝만 정리해드리면.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예전부터 지원을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21세기로 넘어오자 반한 극우 인사들로 돌변했는데 문제는 그 돌변한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한국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이적행위. 국정원이 간첩이 하는 일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번 정권의 대일관계에 대해서 광 좀 팔았다는 표현을 썼죠. 지난주였나요? 같이 중립적으로 보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 파는 건 잘 아는 짓일 수 있죠. 그렇지만 상당수의 우리나라 언론인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보수 진보가 다 그랬어요. 준엄한 척하면서 일본한테만 왜 이러냐라는 말을 많이 했었어요. 국내 정치 세력에게 특정 국가에게 부역하는 사람들인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정부 여당이 이제는 되게 양심적으로 보입니다. 이 단독 방송을 접하고 난 뒤부터는요. 그동안에 팟캐스트나 대한언론에서 보수 정당과 일본의 극우관계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해왔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듣기 민망할 말도 많이 쓰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도 안 틀린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방송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보도가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라운드업이었어요. 파이로트 만년필이 비싼 게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비싼 것 같다잖아요. 그렇죠. 일본 극우세로부터 미디어워치가 표창창 받은 얘기도 나옵니다. 상금도 많이 받았어요.